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한 모든 게 커져만 가 항상 평범했던 이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네,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여기 나오면 이제 많이 잘될 수 있다고 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찰떡은 가습에서 더 사랑시켜주는 스타 대중인 코러스 게이도 황태화, 이안민이 한부가 기가 막혀 아이고, 승리 코어 안녕하세요, 우리는 코러스 에딩 유랑단 한마는 발도강사 코러스의 무쇠 네, 네, 네 눈 잡으시고 아이고, 오늘 또 누구십니까? 인사를 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멜로망스라고 하고요 저는 김민석이고 정동환입니다 잠시만요 매일 망한다고요? 팀 이름이 매일 망한다는 친구이라고요? 아니, 아니 기분 안 좋은 애들 데리고 오지 말라 멜로망스요 멜로망스? 멜로망스? 멜로망스라는 거? 파도에서 오신 분들이요? 멜로망스요 야, 너희 혼할 때 우리 똥 뿌린다, 조용 안 해? 뭐 하는 거야, 지금? 참고만 먹는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내 글자인 거잖아 네, 멜로망스 프루토스 아! 나 당신들 좋아해 멜로망스 몰라요, 우리는 TV 남친 뭐 하시는 분들이냐 고망 남친 아! 고망 남친이요? 고망 남친 이분들이 뭐 귀를 파주고 그러시는 분들이요 왜 고망 남친이요? 그게 아니라 어렵게 나와주셨는데 이렇게 직접 피아노도 갖고 나오셨잖아 연주해 주시려고 한 분이 또 건반이구나 그래 누가 봐도 이쪽이 건반인데, 그렇죠? 아니, 제가 보컬이에요 보컬이라고? 노래예요 아니, 이 양반이 건반이에요? 네 건방지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대체 야, 웃어! 아니, 재미난 맥주 해가지고 아니, 이런 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할 수 있다고요? 건방지네 이것도 아니, 이분도 저 왜 나온 거예요? 신곡 나와서 나온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 그거 아니고 그럼 왜 나온 거예요? 결혼별표 때문에 나오신 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부모님 최순환이지? 아, 그것도 아니에요 뭐, 걔가 새끼를 낳았어요? 예? 새끼를 낳아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 뭐, 귀지파서 나온 거예요? 아, 그것도 아니에요 양치해서 나오신 거? 양치는 했어요? 양치는 했죠 아, 그래! 양치해서 나온 거랜다 야, 신곡도 없이 그냥 양치되어 나온 거야? 아, 그래도 아, 그래? 어렵게 모신 분들이에요 아, 이분들이 벌써 인기 곡이 있어요? 당연히 있지 나는 멜로망스 노래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아, 저... 그러면 아까 선물 들려드렸으니까 이번에 2018년도에 나온 곡 중에 동화라는 곡이었거든요 유치해! 올드하고 유치해! 괜찮은데 비호감이 조금 있어 일단 우리가 그 곡, 비호감 곡을 제가 좀 만져드릴게요 보람아, 가사 좀 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진짜요? 가, 들어가 이야, 제목 봐라, 제목 봐 아유, 유치 뽕짝이 따로 없다 아니, 기본적으로 현대인들 마음을 딱 사로잡는 포인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요, 현실이 자각까지 이대로 가면 무슨 뭐 공감이나 하겠어요? 네? 잘 들어, 우리가 다 바꿔줄게요 스탑 만들어드릴게요 그럼 목소리도 메가리 없는 게 살짝 비호감이 좀 있는데 아니야 메가리, 메가리 없는 게 나은 거야 진짜 자, 볼게요 일단 황태야 요즘 현대인들의 제일 걱정하는 현대병이 뭐냐 현대병? 치질 그렇지! 제목 동화가 아니라고 두 구자로 맞춰드릴게요 뭘로 가야 돼? 치핵으로 찢었다, 찢어 치핵 걸린 현대인들을 위한 우리가 위로곡을 한번 가보자고 당연하죠 위로곡 감싸줘야지 감싸주자고 첫 주말, 너를 위한 이야기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렇지 어떻게 위로를 해 줘야 돼? 항문을 위한 도넛 방석 되어줘 따뜻해 언제나는 달력은 보호받도록 이렇게 이게 상도덕이지 그렇지 인지상정 자, 봐봐 도넛 방석이 나왔어 그럼 뭐가 나아야 돼? 바로 항상 동구멍 청결 한 번 드시오 칩질이 할 때 사갈게 이거 이타적인 마음이네 그렇지 조카들이 좀 볼까 봐 걱정 뭐라고요? 조카들이 볼까 봐 이 가사에 조카들은 빵빵 터지지 도넛에서 한 번 터지고 똥구멍에서 다리 뚱뚱 나온다고 여기 있어 형 마지막은 우리가 쇠기를 딱 박아서 심금을 울리는 가사를 박아 여기서 더 만져줄 거야 형 어떻게 만져줘? 봐 널 향한 비대 놔줄게 멀쩡해 굴어 이거 따뜻함이잖아 이거 효자야 이거 불러봐 갑자기 깡패야? 이거 불러 바로 가능하시겠어요? 너무 고퀄이다 언제나 네 관략 행보 받도록 항상 동구멍 청결 한 번 피슈 집들이 할 때 사갈게 널 향한 비대를 내가 놔줄게 월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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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가 그런데 솔직히 찢었다 대단하다 대단해 목소리 가사가 찢은 거지 목소리는 목소리 아니, 그런데 애가 노래 부를 때 메가리가 1도 없잖아 그게 비호감이 아니라 그게 시그니처 아니야 뭐가 시그니처인데? 무표정 고음신 아니, 잠깐만 지금 착각을 하는데 고음신이라고요? 고음신? 얘가 얼마나 올렸는데 고음신이야? 아니, 어디까지 올라가요? 3옵타브 렛까지 올라가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 정도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가 고음 한 번 볼게요 신인지 아닌지 혹시 그... 기본이야 아니, 죄송한데 야, 야, 너 앞으로 나와 대상 끝나면 대상 끝나면 움직였어 마치 우리가 리어설 한 것처럼 행동하지 마 리얼로 가자고요 자, 잘 들어요 일단은 고음의 그냥 기본 나얼의 바람격 알아요 자, 한 번 보자고 돼요? 반주 돼요? 자, 보자고 진짜 쉰 것 같은데 괜찮아? 어, 괜찮은 것 같아 아, 그래? 자, 잠깐만 너 앞에 그 잔반이 하지 마 그냥 바로 들어가 아, 그러니까 아, 이거 신을 다 그냥 인기 끌라고 무슨 말 가지 다는 걸 하고 있어 그냥 그냥 빡 들어가라고 야, 얘네 골이지른 거 다 돈 주니까 하는 거야 야, 진짜 하는 게 아니야 보람아, 망치 갖고 아, 이거 다 부셔버릴게 뭐 한 번만 더하면 잔반이 해봐 싹 다 부셔버릴 거야 잘한다 자, 그대로 한 번 가자고 오케이, 오케이 시험 한 번 바로 가는 거 알았지? 우리의 만남 우리의 이별 그 바래진 기억에 나 사랑했다면 미소를 띄우리라 야, 너 노래 어디서 배웠냐? 얘는 노래를 아예 못 배웠네 야, 무슨 막 두성을 쓰고 흉성을 쓰고 그러냐 야, 생목으로 불러야 돼 생으로 불러야 된다고 야, 요즘 트렌드는 너가 알아야 될 게 2021년은 생목으로 가야 돼 약간 약골이네, 얘가 뭐 생목이 뭔지 내가 보여줄게 고음의 신이 뭔지 보여줄게 야, 내키 올려 그렇지, 내키 올려 내키야 야, 무슨 이 정도 음역 돼가지고 형, 되지? 오, 해봐 우와, 우와 키 맞추자고 우와 그렇지, 가 시작 우리의 만남 너 왜 반주 안 들어가? 내가 너 그러려고 같이 오라고 한 건데 야, 나 이거 두 번 안 돼 야, 반을 한 번만 당진 거야 다시 가자고 우와, 우와 우와 이거야, 들어가고 이거야? 그렇지, 간다 좋아 좋아 우리의 만남 우리의 일별 우리의 일별 그 번에 잊게 오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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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하셨어요 이게 고음인 거야, 알았어? 진짜 잘하셨어요 너, 너 이따 대기실로 와 내가 알려줄게, 안수 네 그럼 프로 싸움 넣어드려야지 알았어, 이분들은 곡이 있어요? 어떤 고려들까? 아, 저희가 이제 2017년도에 1위를 감사하게도 14번 정도 한 곡이 있어요 선물이라는 곡이 있는데 선물? 14번? 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들이 약간 숫자가 약간 비호감이라는 거 15번 해야지 봐봐, 행사 갔는데 14만 원 주면 기분 좋겠어 15만 원을 5씩 딱 끊어야지 맞아, 떨어져야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14번이잖아 우리가 코러스를 넣어줘서 15번 딱 떨어지게 만들어드릴게요 더 이상은 안 돼 공안으로 만들어줄게 자, 가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뷰들 프로방스 녀석들이 14번 일회하고도 욕심 못 버리고 떡상하고 싶다고 사이코러스를 찾아왔습니다 잘 들어라, 프로방스 녀석들아 오늘부터 이 곡 잘 되는 건 다 우리 때문이다 앞으로 다다리 저작권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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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쳐라 나기 질송 4, 8, 8, 1 일어날 새끼야 어디서부터 살아 어디서 좀 놀았니? F말로,하고 있지 안 돼? 내가 좋아하면 안 된다 오빠, 나 어디가 바뀌었게 하나 폈구나 다음 생태계 황수mis이 되잖아 여친 생김. 우리 집 빈다. 자기야 빨리 신고. 빨리 가려자. 도도비만. 유전 같아. 복부 백만. 큰 병원가. 천국 8도. 아흔이랑 숭대로 우리 전라도에서 소음이랑 초장에 찍어먹지라. 맞다 우리 경사도 간장에 찍어먹는데 아닙니까. 우리 함경도에서는 아화에서 내린 니 대가리 찍어먹지니. 스미만 생. 리얼리 버버리 돈 없어서 못 사니. 마냥 내게. 하도 오게. 보이고 내 맘을 설레게. 설레설레 설레바리 에블바리 셰터바리. 사랑도 없던 것들도. 엉골 사이 색소 침착. 딩가딩가딩가 딩가딩가딩. 너 요요 있어? 있는 것 같아. 남의 얘기 같던. 설레는 일들이. 어디서 들어왔어? 이유를 어디서 들어왔어? 미정본이다. 나에게만. 어떠한 사랑인지. 생에 한 번. 누가 설레인지. 두 번 사지. 또 오지 않는 건지.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 자, 소개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녀녀녀녀를 좋아하고 헬펜같이 열망이 만드는 에이 김슨. 반갑습니다.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독특한 본인만의 색깔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며 이제는 없어서 안 될 존재가 되어보니. 메인천. 장단을 치고 진지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매일 찾아 인기고 되게 낭낭이 찾아본. 메인천 자유이용권 혜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모르겠는데. 손이 질러. 빅스시켜.